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양돈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끼돼지의 타시도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8일간 새끼돼지에 한해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돼지 반출은 시군의 확인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경기 남부지역 방문 차량은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농장 방문이 제한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덕군 강구면 3살이 앞 500m 해상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치다 출동한 해경과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해경은 죽은 멧돼지를 영덕군에 넘기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을 우려해 어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멧돼지는 10km 이상 강과 바다를 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고철이 항만에서 무사 통과되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반입된 일부 폐기물의 핵종 분석에 오류가 드러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된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80%가 넘는 2,111개의 드러메서 분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분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오류가 가장 많았고 입력 데이터 적용 오류와 시류를 측정해놓고 다른 값을 적용한 사례 등 단순 작업 실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가야 하는 금속 방사성 폐기물 10톤이 자체 처분 대상으로 잘못 분류돼 무단 폐기된 사건도 도마에 올랐고 원안위에 계속되는 말 바꾸기에 결과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소재 불명의 방사성 폐기물이 0.27톤이고 방사선에 영향도 없다는 4월 22일 날 원안위의 발표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대처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일본산 고철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대부분 항만에서는 무사 통과된 뒤 개별 사업장에서야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부실 관리가 잇따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등 20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도가 신청한 사업은 중앙선 군의 의성에서 포항까지 66km 구간 사업비 1조 2천억 원, 중앙선 군의 의성에서 영덕까지 80km 구간 사업비 2조 1천억 원 등입니다. 또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철도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 경북선은 대구시와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어제 영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기관인 NDA와 원전 해체 등 전반적인 방패물 관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NDA와 기술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원전 해체 폐기물과 고준위 방패물 관리, 국민 수용성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포항시 구룡포항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58살 A씨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가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하고 즉시 입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상태가 양호해 귀가 조치됐으며, 해경은 안전을 위해 낚시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시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갔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발레오 전장시스템 코리아와 현대강업 등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거쳐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